인수위 관련 질문은 아닌데 안철수 위원장 분당갑 출마설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어서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거나 정해진 게 있다면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. 나중에 안철수 위원장님한테 출근길이나 언제 한번 물어보시죠. 제가 알고 있기는 인수위원회의 일이 워낙 지금 막바지에 몰려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안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